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빨간 오묵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꼬마김밥 이거는 배달시켰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식의 주변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종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바느니를 시히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먹을orthe 그리고 그냥 한잔하고 같이 먹어야지 제가». 양념장 김치만 드셔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는 냠인인 질문이 정말 맛있었어요 꽈리고추 조림이 들어있어요 꽈리고추 조림이 들어있어요 무근지 꽈리고추 조림이 들어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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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참기름 치킨 퉁퉁퉁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김밥집에서 준 국물 같이 먹을게요 된장국인 것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네요 계속 쓰기 너무 맛있어 양념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